원주 출신의 정문홍 로드FC 대표가 원주시의 새로운 홍보대사로 활동합니다. 정문홍 대표는 격투기 선수 출신 사업가로 지난 2010년 로드FC를 창립했으며 본사를 원주에 두고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또 선수 양성, 대회 개최 등 로드FC를 아시아 최고의 종합격투기 단체로 성장시키며 대한민국 격투기 산업을 개척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. 정 대표는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 여비 전액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.